그 연어는 먹었는데 앞뒤로 하성 all the time 저희는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회에서 나온 훈 HCI 반찬을 다 버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충분히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고기, 과자, 스팸, 마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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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고춧가루 냉동은 한 달짜리도 가능하세요? 여기 4분지고요. 이걸로 2만원? 3개 서비스 넣어드릴건데 어떻게 넣어드릴까요? 이걸로 2만원 다 해드리면 될까요? 맛있게 드세요? 이거 두 개 중에서도 골라주셔봐요. 3개 넣어드릴께요. 먹다가 나무실께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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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